방탄이 아니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? 아 이거 너무 재밌군이네 찜빵 와 찜빵 전 방탄이 아니었으면 저는 섹스포니스터 발음을... 발음! 발음 다시 해주세요! 잠깐만요 방탄 부럽네 진짜 바르신아! 발음 다시 해주세요! 베이스 섹스포! 베이스 섹스포! 지금부터 다시 해 네 B씨! 방탄이 아니었으면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? 저는 약간 목가낙기 중심으로 좀 이렇게... 오...괜찮네요 네 네 아슈 아슈